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원 강사입니다. 요양보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부의고사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논용기에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잔존 능력이 증가한다. 2번, 뼈와 근육이 위축된다. 3번, 가역적으로 진행한다. 4번, 피하지방이 증가한다. 5번, 새로운 질병이 나타난다. 정답은요? 뼈와 근육이 위축된다입니다. 신체적인 특성은 여러가지가 많은데 잔존 능력 같은 경우는 감소되고요. 그리고 논용기에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으로는 특이할 만한 것이 가역적인 진행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만 노인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진행이죠. 이것을 비가역적인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하지방은 감소되고 새로운 질병, 급성질환보다는 만성질환 또는 합병증 등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가족의 형태는 1번, 다문화 가족, 2번, 핵가족, 3번, 한부모 가족, 4번, 대가족, 5번, 수정확대 가족 5번,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노인이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로부터 부양받는 가족의 형태, 지금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1번, 고용보험,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 3번, 국민건강보험, 4번, 국민연금보험,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은요? 1번, 고용보험이죠?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실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이라고 하죠. 2번 같은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 등급을 받아서 어르신들께 급여 혜택을 주는 내용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그런 급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 일반 및 치매노인에게 치매 초기 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사례관리, 치매 단기 쉼터 및 치매 카페 운영 등을 제공하는 기관은 1번, 치매복지관, 2번, 보건소, 3번, 치매관리센터, 4번, 치매안심센터, 5번, 치매주간보호센터 정답은요? 4번, 치매안심센터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센터인데요. 치매 초기 상담, 또 조기 검진, 사례관리, 또 치매 단기 쉼터나 카페까지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억해주세요. 5번, 혼자 사는 제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원칙상 안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2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4번, 대상자의 병이 다 나으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명절 음식, 차리기는 요양보호 서비스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맞죠?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40세 남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으로서 혈관성 치매는 뇌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65세가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2번처럼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인 경우는 지금 시체활동은 어렵지만 60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노인성 질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4번 같은 경우는 파킨슨 질환은 노인성 질병이 맞습니다만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가 없고 5번 같은 경우도 이 어르신은 지금 독거노인이시긴 한데요. 잘 들리시진 않아도 생활이 어렵다, 불편하다, 신체활동이 어렵다는 말이 없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죠. 평소 온돌에서 생활했는데 시설에 입소하니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잠도 들지 않고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4번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방문 일정 변경 시에는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인지능력이 없는 대상자인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약의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됐습니다. 혹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얘기해도 버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치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1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오른 것은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족발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3번 육류는 혼연하여 섭취한다 4번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5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도둔다 정답은요?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대장암이 발생했더라도 포전될 수 있고 이런 통곡식이 대장이 굉장히 좋은데요 섬유질이 많아서 그렇고 생채소나 생과일에는 항암작용을 해주는 바이오케미컬적인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있는 채소 또 신선한 과일들 많이 드시면 대장암 대상자 많이 호전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12번 노아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 두께 감소 5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최대 심박출량이라고 하면 심장에서 수축했을 때 나가는 최대 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박동수도 역시 감소를 하지만 이렇게 최대 심박출량 역시도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서는 근육량이 증가되다 보니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 감소 그리고 심장의 근육은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은 역시 감소가 되겠습니다 13번 태행성 관절염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오른 것은 1번 장거리 걷기 2번 체조 3번 배드민턴 4번 등산 5번 계단으로 내리기 정답은요 2번 체조입니다 태행성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관절이 무리가 가면 안됩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거나 혹은 너무 간격이 좁아져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혹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태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있습니다 수영,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태행성 관절염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14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2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3번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4번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5번 소변을 보았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정답은요 5번 소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소변량이 많아지는 경우는 대체로 당뇨인 경우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이 빠져나갈 때 물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소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줄기가 굵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건강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경우는 단백뇨라든지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붐이 빠져나온다든지 하면 거품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이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5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1번 지방 2번 탄수화물 3번 단백질 4번 칼슘 5번 비타민 정답은요 3번 단백질입니다 욕창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욕창이 있는 경우 이렇게 피부가 손상이 되었을 텐데요 이렇게 손상된 피부가 메꿔지는데 피부 재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면 욕창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6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통증은 1주 후 사라진다 2번 세균성 피부질환이다 3번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납니다 대상포진은 예전에 풍진을 앓으셨던 분이 아니라 수두입니다 수두를 앓고 나면 신경절에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다가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따끔따끔 하다가 발진이 나타나고 화끈화끈하고 그리고 수포가 생기면서 긁으면 또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가피가 형성되면서 나아가는 과정을 보이는 것이 대상포진인데요 대상포진은 통증이 수주에서 심하면 몇 년간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균성 피부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이 있는 수포가 발생한다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7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요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 2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3번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 용량을 증감한다 4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지 않으면 약 복용을 멈춘다 5번 증상이 없어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꾸준히 복용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고혈압 약물이거든요 이 고혈압은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복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금식인 경우에도 복용을 해주셔야 되는 약물이 고혈압 약물입니다 18번 다음 중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일회용 마스크는 젖으면 말려서 재활용한다 2번 기침을 할 경우 손으로 가리고 한다 3번 침구 등은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은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입니다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간 기능 검사는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항생제 약물을 드시기 때문에 간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해주셔야 하고 하나는 객단 검사인데 이 객단 검사는 객담을 검사했을 때 객담 안에 결핵균이 나오면 전염성이 있다고 보는 게 객단 검사에 결핵균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객단 검사를 했을 때 결핵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계시는 시설에도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검사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당뇨병 발기부전입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 발기부전이 나타나고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번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는다 2번 칼슘 섭취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콜레스테롤을 제한하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거한다 4번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한다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넣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칼슘 섭취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칼슘은 무기질이고 이 무기질은 흡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변비도 발생이 돼서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흡수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면역도 증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초울 운동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2번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한다 3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안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저녁에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운동 시간은 새벽보다 낮 시간을 이용합니다 기온차가 너무 심하면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는 아무래도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혈관이 좁아지면 뇌출혈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운동은 낮 시간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노인의 건강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1.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2.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3.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5.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피우고 있다 정답은요 1번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잘 관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영양부족이 의심되는 경우에요 왜 의심이 되나요 상처가 잘 안 낫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3번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번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2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3번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4번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5번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입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숙면을 취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 펴주시면 안 되겠죠 또 3번 같이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면 또 각성이 돼서 안 됩니다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 막 흥분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또 다섯 번째는 잠이 안 오는 경우에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하면 또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실 수가 있어요 항상 수면은 수면 시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골라 주시면 됩니다 24번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서맥, 2번 안면홍조, 3번 의욕상실, 4번 식욕저하, 5번 삼출액 증가 정답은요 5번 삼출액 증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감염이 발생한 부위입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이렇게 감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소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출액이 여기에서 이제 안에서 고여있는 액체들이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삼출액이라고 합니다 삼출액이 증가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이제 눈 다래끼가 났어요 맥립종이라고 하죠 다래끼가 났는데 여기가 터지게 되면은 막 고름이 줄줄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1번처럼 서맥은 아니고 빈맥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안면홍조, 얼굴도 빨갛고 의욕상실 지금 감염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면역세포들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물질, 미생물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서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내용들은 전신적인 감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국소적인 일정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25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용구는 1번 육창예방 매트리스 2번 자세 변환용구 3번 휠체어 4번 목욕 리프트 5번 이동욕조 정답은요? 1번 육창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켜요 그리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용구는 이 육창예방 매트리스인데요 이거는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되는 품목이고 어르신 밑에 이렇게 깔아드리면 어르신이 이제 교대로 부양이 되고 또 일정 부분 순환을 위해서 진동 자극도 있고 변압침요처럼 이렇게 공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육창예방을 위한 매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은 1번 신부전증 2번 신부전 3번 요로감염 4번 심한 갑상성 기능 저하증 5번 부신기능 저하증 정답은요? 3번 요로감염입니다 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왜 감염인데 왜 물을 마셔야 되나요?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미생물과 내 몸의 면역세포가 싸워서 결국엔 남은 사체들인데요 요걸 배출하는 방법은 바로 수분이라는 것이죠 희석시켜서 배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럼 물빨래가 제일 깨끗하죠 물로서 빨아주면 빨래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요것도 역시 우리 몸도 수분이 들어와 줘야 감염됐을 때 염증 물질들이 배출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27번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번 준비 운동은 2-3분 이내로 짧게 한다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4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5번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요?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평형 감각이 지금 많이 떨어지셔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낙상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강도는 저강도에서 이렇게 서서히 강도를 올린다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8번 당뇨병 대상자와 병원 방문을 위해 4번입니다 대상자가 복용하는 당뇨약 사탕 가져가 주셔야죠 사탕은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저혈당에 대비해야 되죠 사탕을 가져가셔야 당이 떨어졌을 때 약간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게 배고프고 하신 경우가 이제 저혈당이잖아요 그때는 사탕을 좀 드셔 주셔야 당이 흡수가 되면서 저혈당 증상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는 이 내용을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비언어적의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오른 것은 1번 너무 긴 침묵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습관적인 머리끄덕임 4번 희미한 미소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은 메라비언의 법칙이죠 우리의 자세가 언어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 기울일 경, 들을 청 약간 기울여서 듣는다, 경청한다 이런 뜻이죠 네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0번 노인의 여가활동 중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책 읽기 2번 텃밭 가꾸기 3번 음악회 4번 악기 연주 5번 TV 보기 정답은요 정답은요 네 3번 음악회 여가활동 중에서는 사교오락입니다 서로 사귀면서 오락 활동하는 거 음악회 네 너무 좋죠 3번입니다 31번 장기요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회의의 목적은 1번 노인학대에 대한 정기교육 2번 요양보호사 복리후생에 대한 의견 수렴 3번 기관의 신규사업 홍보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 5번 요양보호사의 직무 평가 정답은요 4번 서비스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조정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사례회의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이러이러한 사례는 어떤 사례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다 아니면 또 서비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 타당성 이런 검토 조정 등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업무보고는 천천히 해도 된다 2번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기록한다 3번 업무 중 느낀 점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4번 정확성이 필요한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다 5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네 5번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너무 잘 해주셨고 업무보고는 가급적 바로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반복할 필요 없으세요 한 번만 기록하셔도 되고요 업무 중에 뭐 느낀 점 이런 거는 기록하실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주셔야 하고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두보고는 사안이 급하거나 응급한 경우나 가벼운 경우에 구두로 보고를 해주실 수가 있지만 정확성이 필요한 경우는 서면 보고합니다 33번 경증인지기능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도움될 수 있는 것은 학용품 이름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 말하기 1번 감정적 표현 능력 2번 언어의 유창성 3번 창의적 사고력 4번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5번 다양한 억양 조절 능력 정답은요? 네,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학용품 이름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여기에서는 이제 키워드가 말하기입니다 말을 하기 때문에 언어 유창성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2번입니다 34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최장한 말기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 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1번 분노 2번 타협 3번 우울 4번 부정 5번 수영 정답은요? 네, 5번 수영입니다 큐블러러스의 임종 적응 5단계는 출제빈도 높고요 여기에 나오는 네모 박스 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 또 살 만큼 살았어 이제는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1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2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4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5번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못 번쩍 해준다 정답은요?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입니다 네, 임종하시는 분 대상자의 가족들도 역시 임종하시는 분도 물론 힘들게 가셨겠지만 가족분들, 남아있는 가족도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때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시면 되고 또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인의 유품은 리스트를, 목록을 만들어서 따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2번처럼 이런 태도는 안 되겠어요 판단하는 태도 이 가족은 왜 이렇게 안 울어? 이렇게 또 어떤 가족들은 너무 심하게 곡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는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 좋지 않은 내용이고요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는 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피상적인 위로, 상투적인 그러한 대화라고 보잖아요 이거는 저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주면서 슬픔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5번 보시면 가족이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수건을 주면서 혹은 휴지를 쥐어주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아준다 함께 있어준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실전보위고사 필기영역 열심히 풀어보셨죠?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요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끝 끝 끝 kalau